카나리아 바이오 주주 여러분들 절대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한테 이 한 발이 남았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그 미보도된 자료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카나리아 바이오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주 뻑기기 주뻑입니다. 지금 2연속 하랑 맞았죠. 우리 여러분들한테 지금 기상 상황이다.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바이오주 특성상 이슈로다가 지금 우리가 올라가는건가 내려가는건가 정해지는겁니다 사실상 이슈로 먹고사는 기업이라고 사실상 우리가 봐도 무방하다 똑같은 케이스로 뭐가 있습니까 우리 아리바이오가 어떻게 우회상장한 소룩수도 지금 이렇게 하락이 나오고 있다고 이런 이슈들이 없게 되면 이렇게 그냥 내려오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카나리아바이오는 오히려 점을 하게 됐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이 오히려 지금 버텨줄 수가 없었다 사실상 버텨주는게 이상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매도를 못하시고 그냥 물려계실겁니다 따라서 우리 여러분들이 해야될건보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한발 남았다고 여러분들한테 거듭 강조 드렸습니다 여기서 그냥 손절하면 안된다고 손절 안된다고 자 왜 말씀드렸냐 제가 가지고 온 정보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보가 정보하실 때 정보가 곧 무기고 우리의 필살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어떻게 받았냐 그래도 제가 증권사 15년에 그리고 스타펀드 매니저 5년 이렇게 총 20년이 있었는데 제가 아는 기자분 몇 분 없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샤바샤바해서 우리 강성주주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자 카나리아바이오 임상 3등 중지에 연속 하락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권고죠 사실상 중지가 아니라 권고입니다 야 권고란 자 너 그렇게 하는게 어때? 제안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상용화 되기 직전이다 바로 근데 거기서 권고를 당했다는건 그게 기대감에 대한 어느정도 매물대가 좀 많이 나왔던건데 자 협약 근데 뭐다 비장의 무기가 남았다 자 미기업가 협약회 신력개발주목 자 보이셨죠 자 이 날짜가 제일 중요한겁니다 여러분들 이 날짜가 나오는 순간 기하수급이 들어오면서 갑자기 반등을 엄청나게 쳐줄겁니다 그때 우리 여러분들이 탈출하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건 이거 한번 뉴스 읽어보겠습니다 자 카나리아바이오 개발중인 신야 오레고보마업 글로벌 임상 3등 중단을 권고받았다는 소식에 잔 계시오 연속 하락으로 직행했었다 그래서 17일 오전 우리가 오늘이죠 어제군요 어제 그래서 카나리아바이오 전일대비 가격대비 기한폭 우리가까지 하락한 3540원에 도래되었다 그래서 카나리아바이오는 신규 난수환 환자를 대상으로 오레고보마 글로벌 임상 3등의 무용성평가를 진행한 결과 결과 어떻게 됐다? 지속을 위한 피밸류를 달성하지 못해 데이터 만족성 모니터 위원에서 임상시험을 중단을 권고받았다 자 이 권고라는 겁니다 사실상 중단을 한게 아니라 권고라는 거죠 우리한테 이거 뭐다? 뭔가 낌새가 이상하다는 거죠 중단을 시키는 것도 아닌데 왜 권고를 했을까? 그쵸? 근데 우리 더 대박인거 뭡니까? 자 밑에 보시겠습니다 이 밑에 기사는 조금 제가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한편 카나리아바이오는 현재 주가적인 이슈 미 어떤 어떤 기업과 개발케어 신략개발을 발표를 통해 주가를 다시 회복한다고 말씀했다 자 밑 기업입니다 밑 기업에서 왜 요즘에 그 암세포나 이런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그 엄청나게 관심을 가질까?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바이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캔서문샷이라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 캔서문샷은 어떤거냐면 2040년까지 인류가 암을 전복한다라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기하급수증 엄청난 수치에 예산을 때려 부으면서 지금 바이든 정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근데 우리가 좀 여기서 한번 알아봐야 될게 뭐냐면 미 기업에서 왜 이 카나리아바이오를 협약을 했을까 난수암치료제를 왜 지금 어떻게 모니터링위원회에서 중단을 권고받았는데 왜 협약을 맺었을까 자 느낌 이상하죠 뭔가 그림이 이상합니다 뒤죽박죽하죠 여러분들 느낌 오실겁니다 이거 딱 작전주입니다 작전주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나올수가 없게끔 이렇게 가둬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렇게 점화락이 나오는게 아니고 그냥 주가가 어느정도 점화락 나올정도가 아니라면 우리 여러분들이 그때 오히려 익절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올수도 있는거죠 왜냐면 이럴때 이슈로 한번 터뜨려주면 갑자기 또 울려버리니까 그래서 이러한 작전들 여러분들이 말려든겁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한다 여기서 우리가 예의깊게 그러니까 주시를 잘하고나서 우리가 어? 지금 대응을 해야된다 말씀을 좀 드리는겁니다 그 뜻은 무엇이냐 우리가 그냥 손 놓고 발놓고 일단 이거 나갔으니까 우리 다 망했다 손 놓고 있을때가 아니라는거죠 충분하게 포지션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떤 분은 익절까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익절까지 가능할 수도 있어요 따라서 어떻게 한다 우리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 대응하냐에 따라서 우리 카나리아 바이오를 나올 수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 여러분들한테 달렸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이 날짜 이 날짜에 맞춰서 진짜 전면 다 무료로 다 배포하고 있으니까 우리 여러분들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6411-8706-바이오라고 이렇게 세 글자 보내주시면요 제가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나오고 나서 우리가 또 갑자기 올라와 버리거나 뭐 갑자기 뭐 떨어지거나 어떤 우리가 대응을 못할 정도의 주가가 움직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죠 사실상 우리한테 도루묵이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합니까 텔레그램 방에서 이렇게 잡아주지 않고 있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엘에스모티려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도 진행 중이지만 이때 우리가 13% 그날 수익을 봤었죠 그런데 언제 드렸습니까 제가 8시 35분에 드렸습니다 이랬던 것처럼 이랬던 것처럼 우리 여러분들도 이렇게 미리 제가 이렇게 타점을 좀 잡아드릴 겁니다 그래서 매도 타점을 좀 잡아드릴 테니까 혼자 끙끙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렇게 놔둔다고 해서 가치가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이 우리를 도와주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하실 겁니까 기도는 교회에 가서 그냥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주식창 앞에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현실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거 어떻게 받아왔냐면 진짜 힘들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래서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도 한번 보셔야 되고 여기서 카나리아 바이오가 미 기업과 MOU구나 아니면 M&A를 진행한다 싶으면 일단 주가는 엄청난 기업으로 쓸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 미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의 수혜를 받을 거니까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다 나올 수 있는 탈출 루트 여기서 다 만들어질 겁니다 따라서 어렵지는 않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이 부분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가져가실지 손절을 하실지 여기서 정해질 겁니다 이거는 날짜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날짜 제가 강조 드렸습니다 우리 이 날짜에 맞춰서 준비를 해야 된다 어떻게 미리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텔레그룹 방안도 안내를 드리고 있지만 텔레그룹 방안도 좀 싫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추가적으로 안내를 드리고 있다 전면 다 무료로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 우리 여러분들도 이거 정보화 시대 때 정보화 곧 생명이고 무기잖아요 이거를 놓치시지 마시고 생명 연장의 꿈 제가 만들어 드릴 테니까 우리 여러분들 한 번의 실수 우리 한 번의 실수 한 번의 공부했다고 치고 탈출 기회 줬을 때 이 작전주에 휘말렸을 때 우리가 준비를 해줘야 된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이 차트상이 있다는 우리가 볼 게 너무나도 없습니다 왜냐 지지선 자체가 없습니다 지금 잡을 필요도 없어요 지지선 자체가 없습니다 이제 물량대 좀 들어왔죠 위에 올라간다 해도 지금 이 매물대 어떻게 깰 겁니까 이거 다 저항선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깰 겁니까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여기서 대응을 잘 하셔야 된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바이오즈 특성상 영업이익도 조용하지 않고 어떤 거? 이슈 이거 하나면 된다 우리 이슈 시장의 이슈 이 바이오즈 만큼의 이슈로 탈 수 있는 종목 없습니다 근데 그 이슈 큰 이슈 제가 오늘 가져왔고요 우리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공유해 드린다고 했습니다 탈출은 진흥순이라는 거 뭐? 진흥순 다른 종목들 다른 거 오르나갔는데 내 거 이렇게 바닥 가니까 얼마나 슬프겠어 우리 지금 울 시간이 없다고요 네 울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 이거 다 정리하고 그때 울으세요 지금 정리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저희가 그 날짜에 맞춰서 준비를 할 거니까 여러분들 늦지 않게 늦지 않게 오늘 새벽까지만 보내주셔도 늦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미리 우리가 어떻게 타점 잡아가는지 그거에 대한 정보를 좀 받아가셔서 대응을 좀 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우리 여러분들이 익절 또는 약손절로 바꿀 수가 있다 자 이 미국 기업가 M&A나 MOU를 한다는 건 우리 뭐 지금 마켓에서 제일 큰 호재 거리입니다 큰 호재 작은 호재 아니에요 큰 호재입니다 아실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 바이오즈 특성상 우리가 이 호재 거리는 큰 호재 거리 작은 호재도 아닌 큰 호재 거리가 있으면 바로 이 부분 익절이나 손절 약손절 가능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위로 번호로 보내주셔야 010 641 1호 8706으로 바이오라고 보내주셔야 제가 안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고 꼭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